앞에 가서 이왕이면 해줘요. 그러면은 제가 또... 저 마이크 저쪽 마이크 들으시고 송미 씨가 끼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일단은 송대관 선배님 개인기가 있어요. 송대관 선배님 그거는 이제 특별하게 이거를 앞으로 내리 꽂아야 돼요. 오셨다 오셨다. 유행과 노래가 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 오늘 하루 힘들어도 내일이 있으니 행복하구나. 와 잘한다. 우리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우리 트로트 클라스를 보고자 하고 있으면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정말 이 트로트 클라스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들뽀와 같은 우리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트로트 클라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찬 씨가 하는 성대모사를 그대로 하는 건데 잘하네. 잘한다. 진짜 잘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